자 바로 7월달 교육청 모의고사에 관련된 해설강이 들어갑니다. 일단 제가 전체 문항을 7월 모의고사는 하진 않을 거고요. 뭐 평가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은 제가 웬만하면 전문항을 다 하는데 교육청은 21번에서 24번 그 다음에 어떤 문제인 29번 좀 할 거고요. 30번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30번은 너무 단순 해석으로만 나와서 제가 뭐 채를 읽어주는 남자가 될 수는 없고 그건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해설지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1번부터 34번에 빈칸은 당연히 건들 거고 그 다음에 36번 순서별열부터 39번에 해당하는 문장 삽입까지 자 이렇게 해서 주요 문항들을 다 다루도록 할게요. 나머지들은 제가 좀 검토를 해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단순 해석 문제인 경우들이 좀 많아서 해설지랑 계속 왔다 갔다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의 해석적 소양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됐죠? 자 바로 이제 21번부터 한 문제씩 끊어서 좀 갈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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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21번 간단하게 유형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써보자 21번 자리에 나와 있는 밑줄의 함축 의미 매번 하는 얘기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중요한 건 뭘 거냐면 일단은 전반적 주제의식 그거를 판단해 내는 건 뭐 이제 기본이지 근데 절대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주제의 문제가 아니지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얘는 무슨 문제야 얘들아 밑줄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지 주제만 안다고 해결되진 않는다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약간 좀 역설적인 말을 제가 맨날 하는 거 밑줄의 의미를 물어보지만 밑줄 자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매번 얘기하는 밑줄 주위에 신호를 좀 잘 집착하시길 바랍니다. 됐죠? 밑줄 주위에 신호라고 한다라는 건 연결어가 될 수도 있고요 지시어가 될 수도 있고요 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 문장의 재진술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미리부터 얘기하지만 이 문제는 물론 전반적인 뭐 주제의식을 가도 풀 수 있을 만큼 좀 쉽게 나왔어요 얘들아 미리 잠깐 얘기해볼게 지금 완전히 확정된 정답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메가스터디에 나오는 바로는 70% 정도가 나왔단 말이야 원래 21번 자리는 여러분들 정답률이 한 50%대에서 더 내려가거나 좀 이제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엔 좀 쉬웠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문제도 역시나 주변에 신호가 중요했다라는 게 연결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무슨 말이야 얘들아? 밑줄의 의미 자체를 니가 잘 모른다고 해도 뒤에 but 하면서 반대의 문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었단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 얘들아? 잘 보시면은 quick to regrow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시 성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조건이 허용해준다면 그러니까 재성장할 수 있다라는 요 문맥과 반대되는 부정적 문맥이 아마 정답이었을 거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그런데 이제는 뭐 이제 이거는 좀 결론적인 얘기고 주요 내용 잠깐만 좀 봅시다 그래도 어 일단 뭐 밑줄의 의미하는 번호가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고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했어야 되는 거 일단 빨리 소재 파악하시고 성격 잡아내시자고 매번 하는 얘기잖아요 보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것에 퍼즐링하는 에스펙트래 뭔가 막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그런 어떤 측면을 얘기하나 봐 그것은 how popular unpopular it is 아 이런 성격을 잡아내야 되는 거지 얼마나 이것이 대중적이지 못하고 인기가 없는지가 되게 퍼즐링한 측면인가봐요 for all the lip service we pay to it 이라고 돼 있었어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for 이라고 하는 말은요 뭐뭐를 위하여 라는 뜻도 있는데 보통 양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쓰기는 쓰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소위 이게 뭐 해설지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제가 그냥 보여드리면 뭐뭐일지라도 뭐뭐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그것에 지불하는 어떤 립서비스 립서브를 쓰면 여러분들 왜 막 이렇게 막 이제 아양떨고 아부떨고 이런 걸 립서비스 한다 그러는 거 좀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되게 unpopular하다는 성격이 일단 먼저 튀어나온 거지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좀 잡아낼 수 있는 소재 표시만 좀 해보면 혁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측면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냐면 아 얘가 unpopular하대요 unpopular 됐지요? 자 좀 더 가보자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문장은 요 정도만 어느 정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바로 요 despite 문장이에요 요게 어디까지니? 요 정도까지인가 보다 이 문장에서 저는 아 이거다라고 하는 뭔가 소재의 성격이나 관계가 잡혔으면 좋겠거든 자 그럼 이거잖아 얘들아 결국 뭐뭐뭐뭐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으니까 분명 상반되는 애끼리 이렇게 부딪힐 거란 말이야 봐봐 어 그것에 어떤 충분한 어떤 증거들이 있대 자 어떤 증거냐면 어 그것이 transport almost everyday's lives for the better 이런거 잡혀야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분명 전환시켜준거 혁신이 나쁜건 아니잖아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혁신 이런것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셀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나은 방식으로 가게 해줘 딱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지 뭔지 알겠지 얘들아 그런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the knee jerk reaction of most people 이래 대부분의 사람들의 여기 반사적인 이라고 나와있죠 to something new something new가 여러분들 여기서 뭐로 보여야 돼? 뭔가 새로운 것? 그게 뭔데? 혁신적인 것 그치 아 그러면 혁신적인 것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자동적인 반사 이런 것들이 뭐라 그랬냐면 is often warning 그렇지 이거 때로는 even discussed 아주 역겨울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대 됐지요? 아 그러면 어느정도 됐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정도 긍정적인 측면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였었죠 얘가 discussed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까 키워드 worry 걱정거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 됐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혁신에 대해서 부정적 측면으로 설명했었던 것들을 우리는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자 나머지는 쭉쭉 밀고 나가면서 줄거리만 얘기하고 끝을 낼게요 자 뭐가 아니라면 이라고 했냐면 그것이 it is of obvious use to ourselves래 뭐 그것이 뭐 이제 뭐 분명한 어떤 용도 to ourselves 뭐 우리 스스로에게 아무튼 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we tend to imagine the bad consequences 라고 되어있네 우리는 뭘 상상할 수 있다라고 했었냐면 어떤 나쁜 결과라고 하는 거 that might occur 발생할 수 있는 나쁜 결과 far more 훨씬 더 자주 더 많이 뭐보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더라 라고 얘기했었어 됐니? 자 이 말은 사실은 요 표현이 있죠 여러분들이 요 표현 unless it is of obvious use to ourselves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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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말은 사실 해석상으로는 약간 꺾을꺾을 거릴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문맥적으로 해결은 됐으면 좋겠어 얘들아 자 무슨 말이냐면 문맥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건 아까 봐봐 사람들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태도가 어떻다고 걱정부터 한다고 그리고 뭔가 역겹대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은 보통 신숙한 것들을 좋아하잖아 하던 것들을 좋아하고 뭔가 새로운 게 등장하면 저거 좀 뭐야 뭐 약간 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그 말이 나 그 말이 나 봐 어떤 스스로에게 아 이건 너무나 명백한 용도야 너무 당연하고 친숙한 걸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그게 아니면이야 그럼 질문 야 오비어스 하지 않은 게 뭐야 되게 분명한 거 나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친숙하지 않은 게 뭔데 그래 뉴한 거 뉴한 거 연결해볼까 unless obvious가 뉴한 거 요거 하고 그러면 자꾸만 우리는 뭘 한대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들을 자꾸만 상상한다고 됐죠 뭐 이 문제가 쉽긴 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 부분의 해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잘하셔야 나중에 빈칸도 잘 풀 수 있으니까 계속 한번 가볼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버린대 throw obstacles 어떤 장애물을 던져버린대 어디에다가 혁신에다가 혁신하는 사람들에다가 사람들의 어떤 길 안에다가 미안해 이것도 똑같은 말 아니니 얘들아 혁신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받아주면 좋은데 저 새끼들 뭐야 하고 장애물을 던져버린대 싫어하는 거지 혁신을 자꾸 on behalf of those with a vested interest in the status quo 라고 했는데 자 요 부분 있죠 status quo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기 약간 좀 어려운 표현일 텐데 a vested interest 라는 말이 있을 거에요 얘들아 자 요거는 알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웬만하면 버려드릴 건 버려드리고 싶은데 좀 알면 좋을 것 같은 게 best 라고 하는 단어가 뭐니 얘들아 들어본 적 있어 혹시 옷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best 입는다 그러잖아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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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것들을 우리가 best 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조끼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입는다 그런 거냐면 외부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방탄복 방탄 조끼를 best 라고 실제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이익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어떤 기존에 가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득권 같은 것들을 계속 보호하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통 best interest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말 왜 나오는지 봐봐 다시 정리해 볼게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좋아한다고 내가 해왔던 것들을 좋아한다고 그러니 invest innovator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뭐를 대신한다고 그랬었냐면 뭔가 현재 상태에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딱 보호하는 거 그것을 대신해서 라고 한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 얘들아 현 상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이익 즉 하던 것들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대신해서 라고 하는 말을 갖다 쓴 거죠 그 다음에 뭐 인베스터즈 뭐 뭐 뭐 매니절들 아니면 인플로에이서 다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는 안 썼고 자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혁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것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현 상태에 어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거 아 그것을 대변하려고 한다 새로운 거 싫다 라고 한다는 거지 됐죠? 그래 놓고 막상 여러분들한테 밑주는 역사가 됐 이하를 보여줍니다 라고 나와있어요 근데 보면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미세하고 그 다음에 뭐 뭐 버너러블한 플라워다 즉 깨지기 쉬운 꽃이다 뭐 쉽게 이제 부서질 수도 있다더라 뭐 언더풋 아래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요기를 좀 얘는 근데 밑줄 자체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죠 좀 부정적 뉘앙스가 있긴 있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벗을 그래도 좀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 밑줄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벗의 반대편에 있는 놈 즉 조건만 어느 정도 충족되거나 허용되면은 다시 재성장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측면에 반대면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됐지? 그러니 밑줄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읽었었던 거 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사람들한테는 좋게 보이지 않는구나 이거 그대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를 좀 잠깐 보시면 1번 선지 어때 얘들아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안 좋게 보인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로부터 오는데요 어 뭐 어떤 디피션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으로부터 온다? 에잉? 이건 완전 반대의 성격이죠 2번 선지는요 혁신적 사람들은요 나머지 뭐라고 얘기해야 돼? 뭐 자꾸 무시당한다 뭐 별로 우리가 안 좋아한다 이래야 되는데 혁신적 사람들은요 굉장히 비판이라고 하는 것에 민감하다? 비판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 주제는 아니지 얘들아 아니 혁신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이 민감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온 적도 없는 얘기고 3번은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마주치더라? 아 자꾸만 정당하지 않은 것과 좀 반대에 맞닥뜨리게 되더라 이러는 거죠 됐지? 아 이거 혁신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 이거 반대에요 정답은 3번이겠죠 그게 이거잖아요 혁신 싫어요 이거 나머지 선지는 어떻게 썼는가 어 한번 잘못 스텝을 받았대 플래닝? 계획? 나온 적도 없고 그것이 혁신을 망쳐버린다 어 그냥 개소리 멍멍 그 다음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뭐 개선이라고 할까나 개정? 또는 이제 개선? 아니면 정교환? 어 우리가 리파인 하면은 뭐 했었니 얘들아 이렇게 뭐 정제하다 뭐 이런 거잖아 얘들아 아무튼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 지금 혁신 별로 안 좋다 해야 된다니까 나가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여러분들한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 문제가 맞는데 그래도 글 읽기의 기본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로서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글 읽기의 기본이 뭔데 얘들아? 소재 잡고 성격 잡고 계속 연결할 수 있는지죠 말이 약간 좀 어려웠어도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선에서 조금 어려워도 특히 이런 부분들 조금 어려워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거 집중하시라고 맨날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서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면 그건 뭐 하는 거에 대한 확인밖에 안 되잖아 더 못할 것 같은데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가봐야지 대체 얘들아? 21번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요 자 이제 22번으로 가겠습니다